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전트 김원석입니다. 저희는 지금 하와연가든의 4유닛이 공사가 끝나서 마지막 점검하러 갑니다. 이 유닛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4유닛, 2배드가 2개, 3배드가 2개, 아주 사이즈도 넉넉하게 4천 스커빈은 없고요. 그리고 렌트는 한 집당 한 2천에서 2천 4백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사가 얼마큼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는지 보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 있으면 공사하신 분한테 다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 한번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렌트 김원석 렌트 김원석 렌트 김원석 렌트 김원석 렌트 김원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죠. 98에 사가지고 17만들이 뭐 얼마입니까? 115만이 원가인데. 뭐 140만 나오면 뭐 홈런이네. 잘되길 바라겠습니다.